선배님! 선배님! 하주부를 놓쳤단 말이냐! 아범 엄마, 아범 엄마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까? 이번 보은식 실패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. 저를 유배라도 보내신다는 말씀이십니까? 아버지 걱정하지 마! 내가 그만 구해줄게! 내 딸한테 손 드지 마라! 아버지! 살려주십시오!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! 하주부는 어차피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. 다시는 누구도 그대를 아프게 하지 못할 것이오. 선배님?